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보험을 인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주 중 동양생명과 ABL 생명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치고 경영진의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금융은 두 생보사의 현재 경영 상황과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오는 28일 오전 열리는 이사회에서 실사 결과와 인수 협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을 예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